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수웹지스 되겠습니다. 이수웹지스 코드번호 086-89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8일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수웹지스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좀 말씀드려놓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어 있구요.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를 저는 좀 잘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코스닥이랑 조금 많이 연관이 되었어요. 연동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도 좀 잘 올라가고 그리고 개인 분들이 아무래도 중대형주 매매하셔봤자 뭐 6개월에 5% 뭐 3개월에 2% 이렇게 밖에 수익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개인들이 좀 자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연동해서 좀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 벤처기업들이 많은 그런 섹터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뭐 테이퍼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조만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입니다. 일단 부양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오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을 미국의 인구의 2분의 1이 백신을 맞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 그리고 사료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금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재개에 대한 회복으로 지금 현재 기대감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던 돈을 싹 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끝이 뾰족한 거죠. 금리를 한 번에 확 올리게 되면은 주식시장 완전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이랑은 끝이 뾰족한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현물을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기관이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의 파는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기관이 쓸어 담았다. 그래도 뭐 좋은 겁니다. 외인 기관이 양매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맛나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지수에 대해서 선물을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놓겠습니다. 이수 앱지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수 앱지수에 대해서 기업 내용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지수라는 종목은요. 지금 현재 바이오 쪽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제조죠. 제조. 시가총액은 5179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수화학에서 30.95%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이라는 종목 아시다시피 이수화학이 이수건설이랑 이수 앱지수를 지금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콜드체인 콜드체인 플러스 전고체 배터리로 황화수소 H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황화수소를 납품하는 지금 현재 업체로 지금 현재 SD,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랑 같이 현재 합작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수그룹 계열이고요. 혈전 형상 억제,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닉 그리고 현재 후속 제품 4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백신,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이런 CMO 관련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보다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제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수앱지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종목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트니크 브라질 생산 이수앱지스 EID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EID 이수앱지스 등이 강세다. 브라질과 슬로바키아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인 스프트니크V에 대해 승인과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수앱지스는 1.23% 올랐고 EID는 6.30% 올랐고 이수앱지스는 러시아 백신 기술을 이전받아 2달에 4달에 스프트니크V의 초도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EID는 관계사 이트론과 지난 12월 스프트니크 위탁 생산 업체 한가코러스에 200원가량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이죠. 서로 둘 다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하반기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하반기 때 해서 이제 이수앱지스하고 ETRON이나 EID 해서 종근당 바이오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앞서 4대의 바이오 액터 도입으로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프트니크 백신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도 러시아 승인이 이뤄지는 효능과 안정선의 불신이 개의 컸지만 그런 것들이 91%에 대한 정상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 생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고점에서 빠진다고 해도 지금 뭐 많이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32%는 좀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상승폭에 대해서 상승폭에 대해서 중심선을 이탈을 안 하려고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한 번에 대한 이런 급등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사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한 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요. 무료 체험방 리딩 단기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찍어드렸어요. 드림 시큐리티 6,000원에 드렸었는데 6,2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대유플러스라는 종목 9시 11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유플러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한 번 해보시면은 여기 여기서 이제 매수가를 드렸죠. 9시에 9시 11분에 매수가를 드렸고 상승을 해서 상한가로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다. 충분히 매수가를 많이 줬죠. 여기가 9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 11분에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죽어서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올라가는 종목들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실력평가를 한 번 해보시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AP투자 메신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AP 브라보방 브라보방입니다. 브라보방 브라보방 한 번 들어가고 싶다. 한 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드리니까요.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 수익 좀 내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앱지스였습니다.